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 우선 하나 정리해야 될 것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요단강에 가서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죄 없으신 분이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인하여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에게 세례받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에게 세례받아야 될 것을 본을 보이신 거죠 아멘이죠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말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제 오늘 세례를 받는 분처럼 이제 갓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있고 여기 우리 장노님들 중에는 30년, 40년, 50년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오늘 이렇게 세례식에 참여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숙한 공동체는 이제 그것이 꼭 내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가 시간도 드릴 줄 알아야 되고 본을 보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꼭 내게만 필요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님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 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세례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구원받을 자가 세례받아야 되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거죠 저는 우리 성숙한 공동체에게는 이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꼭 내게 필요하다고 내게 필요한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때로는 본으로 참석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으신 것은 구원받을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자는 마땅히 세례받아야 함을 본으로 보여주신 거죠 아멘이시요 저는 우리가 늘 세례식 할 때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나는 세례받지도 않는데 내 가족도 없는데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비롯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세례받는 이들은 소수고 입교하는 이들은 소수지만 우리 모두는 성숙한 공동체로서 내가 세례받을 때 그렇게 귀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공동체가 세례받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함께 지켜봐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세례식은 세례받는 사람만 모여서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긴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소수의 세례자들 위해서 24명 세례받는다고 이렇게 천명 이상 되는 교인들이 앉아있는 것 이게 무슨 의미냐?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의 성숙함은 꼭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이 되기 위해서 다른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시간도 보낼 줄 알아야 되고 앉아있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첫 번째,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가 왜 필요했느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구원함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앞서 믿으시고 먼저 믿으신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내게 필요했지만 우리가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본이 되는 자리에도 앉아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례식에 어떻게 보면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지만 앉아있는 여러분의 한 자리 한 자리까지는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자리라고 믿는 거지 두 번째, 그러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례받는 이들에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되길 바랍니다 먼저 세례받은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 은혜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세례를 받으면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아멘! 자, 16절 본문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네, 이제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들 또 이미 먼저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에게 세례자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이제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 하늘이 열린다는 거 뭐냐? 이제 하늘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사람의 소리 듣고 사람의 음성이 듣고 살았지만 이제 세례받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추구합니다 이미 세례받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이 밤에 들리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부터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사람 소리 듣고 세상 소리 듣고 살았다면 이제 세례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란다 세례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이 임하였더라 다시 한번 본문 16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두 번째, 이제 세례받는 이들에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라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의 힘, 그것이 물질이든 지식이든 또 세상의 어떤 지위든 이런 것들을 구했다면 이제 세례받은 이들에게는 그런 세상의 영이 아니라 그룩한 영 홀리 스프릿이라 그럽니다 그룩한 영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세례받은 자들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더라 세상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그룩한 영이 임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그룩하게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이제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아멘이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했더라 본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에게는 이미 성령이 있는 분인데도 왜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느냐 세례받은 우리들에게 그런 영적인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앞서 보여주신 거죠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상하게 행복할 거예요 난 이런 게 왜 아멘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계속 인상 쓰고 살 거예요 좋은 일이 많아질 거예요 하는 일이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모르는 힘이 생길 거고요 용기가 생길 거고요 담대함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 나는 나도 모르는 어떤 힘이 나를 이끌어 갈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새벽에도 나오고 싶거든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억지로 참지 마시고요 알렐루야 내일 새벽부터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주의 성전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게 원하게 되고 말씀을 보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영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세례받던 날을 아직도 어제처럼 내가 기억합니다 저는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저도 이 12월 달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 세례를 받고 바깥에 나가보니까요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저를 위해 어떤 세리머니를 준비해놨느냐 세례를 받고 문을 딱 열고 나갔어요 이야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였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세리머니를 준비해 주셨구나 정말입니다 저는 그때 내가 세례받은 일이 이렇게 다른 일이구나 이 흰 눈처럼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에게도 이 밤에 눈은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리머니를 베푸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는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세례받는 이들에게는 영적인 신분이 확정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웁니까 세례를 받고 나니까 드디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지금까지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어떤 부모의 어떤 아버지의 어떤 어머니의 아들 딸이었고요 우리가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받는 우리들은 이제 그런 세상의 가족으로서만 구성원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족이 되어졌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오 하나님의 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내가 어디에 속한 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족보를 찾고 자기의 뿌리를 찾는 일에 그렇게 관심을 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우리의 영적 신분이 이제는 확정된 자들이다 오늘 하늘에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니라 여러분 어떠시나요? 그냥 예를 들게요 예를 들게요 대전에 어느 날 아주 유명한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인증해 줘야 대단할 것 같다는 잘 몰라서 그래 예를 들면 누구라 그래야 될까? 좀 말 좀 해볼래? 뭐 유명한 스타가 온다든지 예를 들면 대통령이 왔다 그렇죠 그러냐면 대전에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 대통령이 오셔서 아우 한빛교의 백용연 목사님은요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가까이 하는 친구예요 라고 말한다면 그죠? 내가 어슥하겠죠 아 대통령님이 나를 참 알아주고 신뢰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주기만 해도 어슥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정도가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요 친구도 아니에요 아들이다 친구고 아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내 딸이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그랬어요 저는 예수 믿기 전까지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는 참 부끄러워했습니다 솔직히 부끄러워했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것들이 왠지 저에게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리고 참 힘든 사춘기를 보냈는데 제가 예수 믿고 가장 먼저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던 것은 나는 육적으로는 이 세상의 부모의 자식이지만 내 영적인 정체성은 나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영적 신분이 확정되는 시간 아멘이시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다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정말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세례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오 내 기뻐하는 자니라 주의 인치심과 영적 확정이 되어지는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길 바라고 깨달아지길 바라고 누려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